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올해는 여보 내가 모기를 모기 모기 모기를 많이 안 뜯긴 것 같아 생각보다 모기를 많이 안 뜯긴 것 같아 모기가 많이 없었지 아직은 아직은 약 500m 앞 기흥 동탄 IC에서 동탄 반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아이고 오늘은 푹 좀 자보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